2개 짜리기 힘들다 1개 짜리기 힘들다 1개 짜리기 힘들다 1개 짜리기 힘들다 1개 짜리기 힘들다 2개 짜리기 힘들다 1개 짜리기 힘들다 1많트 및 60,000 adult Trick 2미 짜리기quier 호갈비 집에 와가지고 해줄건 없고 톱질만 지금 해주고 가네 톱질하는 양반이 누구야? 예 가수 성훈입니다. 성훈 가수님이에요. 네 밤새 일하고 치고 와서 뽀까뽀까님 집에 가져갈 목재 자르고 계세요. 이제 또 한 50% 이상 갔습니다. 거의 다 가요. 역시 뽀까뽀까님보다 톱질의 달인즘데? 역시 칠려. 아 갑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이 세워서 톱질하는게 엄청 어려운데? 역시. 아이고. 똑같이. 끝.